이제 저는 산반에 갑니다. 산반에선 어떻게 하느냐? 이젠 간격을 벌리는 게 아니라 아예 순서도 바꿔버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뿌려주지 않고요. 이거 아직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커튼 뒤에 가려놔요. 커튼 뒤에 가려놓고 이거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순서를 바꿔서. 네가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든다면 뭐 만들래? 그럼 아이들이요. 이제 어마어마한 걸 얘기해요. 일단 지구 평화 지키는 로봇은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의외로요. 시사상식, 국제정세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작년 초에는 남북 통일시키는 프로그램 만들겠다는 아이들이 두수로 나왔어요. 7월 달 되니까 일본 국무성 해킹 프로그램 만들겠다는 아이들까지 나오고 뭐 영원히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폰이나요. 영원히 기름 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동차 정도 얘기하면요. 옆에 있는 아이들이 쿡쿡 찔르면서 놀립니다. 애가 그릇이 작아. 막 이러면서. 글로벌 기업들도 못하는 걸 만들겠다는데. 제가 또 앞순서 아이들이 이런 거 만든 거 엄청난 거 얘기하면 뒷순서 아이들을 부추기려고 또 오버해서 리액션을 해줍니다. 어머 대박. 야 너 너무 멋있다. 야 짱짱. 막 이러면 뒤에서 순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더 비장해집니다. 좀 더 센 걸 얘기할 거야. 자 이걸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제가 뭐 할지 아시겠죠. 커튼을 올립니다. 일부러 천천히 올려요. 한 절반만 올려도요. 아이들은 자기네들 앞에 닥칠 미래를 예감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를 다 젖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방금 전에 네가 말한 거 여기서 다섯 개 골라서 만들어. 아이들은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아 이게 바로 어른들이 당해왔다는 보이스피싱이구나. 아 진짜 아이들이 눈물을 글썽거려요. 막 손을 부들부들 떤다니까요. 왜 여기서 다섯 개를 골라서 지구를 지켜야 됩니다. 여야 상상가배를 도출하고. 아이들이요. 그런데 눈이 벌써 달라져 있어요. 왜 내가 이걸로 해야 되는 일이 전혀 뜻밖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체들을 일반과 이반 아이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심히 돌려보고 굴려보고 부딪혀서 소리를 들어보고 심지어 냄새 맡아보고 핥아보는 아이들까지도 나옵니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바꾼다. 수없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안 바뀌죠? 그런데 관점이 바뀌고 있어요. 한 반 더 남았죠? 제가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4반은 어떠냐? 3반이랑 똑같습니다. 4반도 3번처럼 똑같이 해요. 그런데 4반에서도 아이들이 그러면 간신히 물체 다섯 개를 고르죠? 그러면 4반에서는 옆사람이 고른 거랑 바꾸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표정의 의미를 제가 압니다. 진짜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저런 변태 같은 인간을 봤나? 그런데 이 3, 4반 아이들이 평범한 초등학교의 3학년 3반과 4반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만든 걸 제가 누가 만든 거랑 비교하느냐? 심지어 창의력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 아이들을 불러옵니다. 같은 학년 3학년 아이들. 그리고 이물체를 줘요. 그런데 제가 1반에서처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게 한 것과 이 3학년 3반과 4반 아이들이 만들어낸 걸 비교해보면 개성, 창의, 독창성, 혁신, 심지어 실행 가능성까지도 점수받습니다. 현실성까지도. 받아보면 대부분의 지표에서 점수가 2배에서 3배까지도 높게 나옵니다. 3, 4반 아이들이.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잘 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창의적 인재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사람은 창의적인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창의적인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의 핵심은 바로 뭐냐? 바로 시간과 순서와 간격입니다. 일반 아이들이 왜 그렇게 평범했을까요? 심지어는 왜 창의력 올림픽에 대해서 금메달 딴 아이들까지도 평범하게 만들었을까요? 일반 아이들이 이런 순서대로 했어요. 도구를 고르고요. 그 과정에서 방법을 떠올리고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목표를 맨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이 순서대로 생각할 때 가장 평범하고 남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큰 결과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선 큰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 자체를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곳곳에서 다 이거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주사위 두 개를 던져요. 나원수의 합이 주사위 두 개 던지면 나원수의 합이 제일 큰 값이 당연히 얼마겠습니까? 12죠. 66. 나원수의 합이 제일 적은 값은 얼마겠습니까? 2죠. 11. 그런데요. 제가 어떤 대학에서 해봐도 모든 대학에서 똑같이 나오죠. 이쪽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각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사위 두 개를 한 번씩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든 던져서 나원수의 합이 12가 나오면 내가 10만 원씩 줍니다. 드린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니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주사위 두 개를 한 번씩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든 합이 2가 나오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10만 원씩 줍니다. 주사위 두 개 던져서 합이 12가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 똑같죠? 그런데요. 12처럼 큰 숫자가 나와야 돈을 받는 학생들은 주사위 이렇게 던져요. 아우! 하고 던져요. 애들이 막 10에! 하면서 던집니다. 그런데요. 2처럼 작은 수가 나와야 돈을 받는 학생들은 주사위 어떻게 던졌을까요? 소리도 이쁘게 이! 하고 던져요. 더 웃긴 건 옆에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세게 던지면 이 안 나온다.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보세요. 큰 수가 나오려면 큰 동작을 해야 되고 작은 수가 나오면 작은 동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 인간은 큰 꿈을 이루거나 큰 사람의 되기 위해선 큰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큰 도구를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줄 수 없습니다. 저 백만장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큰 방법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얼마나 위대한 부모님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평범한 부모님들이시라면 그런 거 주실 수 없죠. 그런데요. 순서를 바꾸게는 할 수 있어요. 간격은 벌려질 수 있죠. 2반 아이들은 왜 조금 더 창조적이었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어디다 쓸까에 대한 생각 없이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골랐어요. 우리가 2반까지 가는 경우는 꽤 봅니다. 주위에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삶 그리고 그 다음에 내실 있는 삶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분들은 꽤 보죠. 아주 많지는 않지만 꽤 봅니다. 하지만 3, 4반 같은 경우는 많이 보지 못하죠. 3, 4반은 왜 그렇게 뛰어나졌을까요? 지혜로워졌을까요? 창조적으로 변했을까요? 순서를 바꿨죠. 이룰 수 없는 꿈도 금지당하지 않았어요. 이룰 수 없는 큰 목표를 얘기하는데 누구도 비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유희적으로 단 10분 정도 노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누구도 가질 수 있는 1반 아이들, 2반 아이들, 3반 아이들 다 받았던 그 도구들에서 남들이 못 보는 시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목표와 꿈은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해요. 목표는 이룰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루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목표를 내가 왜 이루지 않았는지 못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더 위로 갈 수 있도록 채찍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꿈도 있어야 돼요. 꿈은 이룰 수 있는 거면 안 돼요. 이룰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큰 꿈을 가짐으로 인해서 남들이 못 보는 시선과 색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꿈만 있고요. 목표는 없는 삶은 허황된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옆에서 참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꿈은 없고 목표만 있는 삶은요. 지겨운 삶이에요. 지루한 삶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꿈이 없어도 목표만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삶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같이 연구하는 의학, 인구통계학자들과 같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 보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110살까지 사십니다. 재수없으면 130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왜 재수없으면이라는 표현을 무례하게 제가 썼을까요? 그때까지 지루하게 사시면 심심하게 사시면 지겹게 사시면 얼마나 끔찍한 130이 돼요. 게다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기대수명 자체가 130이고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200살까지도 사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학자들도 두루두루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자체가 100살을 훌쩍 넘기신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열어보지 못한 문을 계속 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가본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갈 길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열지 못한 문조차도 열어야 돼요. 20년, 30년을 더 열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40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 인간한테 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달리 볼 그런 시각 없어도 돼요. 그저 적게 자고 부지런히 일하면 됐던 겁니다. 목표만 있으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100살 아니라 150살, 심지어 200살까지도 살 수 있다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안 가본 문을 계속 열어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꿈이 있어야 돼요. 이룰 수 없는 꿈이 있어야 돼요. 손가락질 받으고 야, 약간 정신나갔구나라고 심지어는 비아냥거리받을 만한 정도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남들이 못 보는 눈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두 개가 다 있는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된 시선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삼사반 아이들처럼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도 똑같은 교육을 받고도 다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 번 우리가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꿈은 직업이 아니고 명사가 아니고 동사여야 됩니다. 꿈이 뭐야? 라고 얘기할 때 교사요. 명사인 직업을 얘기해요. 이건 한 번 같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목표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삼사반 아이들이 삼사반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은 집 만들고 차 만들었죠. 명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산반과 사반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길어져요. 그렇죠? 남북통일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여야 상생과 합의를 도출하는 도구를 개발하겠습니다. 지구의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동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행위가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진짜 미래의 적성 그리고 지금부터 오래 해야 될 일을 우리 아이의 미래를 명사인 직업으로 보지 마시고요. 아이가 어떤 동사 즉 어떤 행위에 가장 매료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는가를 한 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 아이가 만약에 꿈까지도 교사면요. 임용시험 탈락하면 걔는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이의 꿈이 가르치는 동사예요. 그러면 아이는요. 100살, 150살 될 때까지도 자기 꿈을 계속해서 일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는 셀프, 자아죠. 에버리지 셀프예요. 평균적인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유니크 셀프예요. 나만의 독특한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 독특한 자아대로 살아가야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인 내가, 부모인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명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얘기하고 동사를 얘기하며 이룰 수 없는 꿈에 대해서도 즐겁게 얘기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면 훨씬 더 아이들의 미래를 훨씬 더 넓게 그리고 깊게 그리고 지혜롭게 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큰 감사드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